엑스박스 전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실에 엑스박스가 있는데 그냥 누워서 이렇게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 코피스 들고 방에 가서 그냥 코피스로 엑스박스를 할 수 있어요. 연결을 안 해도 뭔가요? 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직접 코피스를 엑스박스에 연결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왼쪽이 연주하는 거고 그리고 하단에 이게 시점 카메라고요. 위에 그걸로 이동하는 거고 점프가 A가 어떻게 돼요? 아, A가 아닌가? 어디 걸리신 건데? 점프가 대단하네. 시점을 돌려주면 아, 시점을 돌려주면 어? 어? 바로 옆에 계신 거 . 아,카 아니에요? 저도 몰라서. 오, 진짜 가려주네. 어.. 어..... 에스파피언이에요? 왜요? 저도 몰라서. 오 진짜 갈라봐. 가르침다!